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그 성산읍 수산예 수산한 못이라고 여기도 네이버 찾아다 와봤는데 뭐 이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딱 보니까 여기 쫙 펼쳐져 있고 들판 쫙 펼쳐져 있고 여기는 정자 하나 쫙 멋지게 쫙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딱 길도 있고 와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 이거 이 가운데 딱 보이는 거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딱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뭔가 상책할 수 있는 딱 그런 거 어 괜찮다 여기도 정말 한번 나중에 놀러 오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못같이 쫙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러브유 흐흐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불이랑 정리장판 하나 갖고 왔더라구요 남방 직원의 면회사 면회사에서 갖고 왔다고 고맙지 이불 엄마가 매달 트여줬대 내 맘 챙겨놔 먼저 껀 그 권연 놔두고 아래껄여 주음도 못하카라게 나한테 이불 사오라 이불 사오라 주음도 못하카라 이불은 공짜로 줘 돈 벌어내 사야할까 이불은 뭐 공짜로 줘 돈 벌어내 사야할까 이불은 안 써 나 내일 눈 붓겠는데 내일이 제일 춥대 내일 밤에 완전 워크해 비록 눈덕해 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엄청 춥대 근데 내일이 제일 춥대 지금 눈 오는 거 보니까 내일 밤에 내일 아침에 쌓일 거 같은데 밤에 겉싸서 진죽하다 지금 눈 막 오는 거 보니까 아휴 아니라도 그만 웃기게 저기 부엌에 목욕탕 가는 문 눈 그 트서져 팍 트서져 친구가 일단 와보게 남친데 내일 와보게 남친데 와보게 남친데 저 문도 사와서 커 거기는 안 닳아 닳아야지 누가 다른 사람 손님 오게 되면 화장실 들리게 되면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에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데 닫아야죠 있어야지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는 이리로 못 믿게 닫아야지 오늘 또 어제 안 나갔죠 주워서 오늘 거기서 정신 뭐지 샴 넌 춥제나 이쪽 두 분 안에 국은 된장국 나왔고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고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고 오늘 또 꿀떡으로 내렸구나 응 응 가실이가 한 바퀴 더 누워 가실이가 한 바퀴 더 누워 응 가실이가 한 바퀴 더 누워 응 맛있다 국 좀만 더 먹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삼촌네가 삼촌네가 밀려다니깐 응 한 콘테나 응 저 창고에서 더 manufacturer 응 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